자, 이전 시간에는 MoJS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 살펴봤고요. 예. 요번 시간에는 음,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shape를, shape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속성들을 좀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어,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shape을 circle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rect로 하게 되면은 얘는 네모가 돼요. 예.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매뉴얼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 radius 요거는 이제 반지름 반지름 맞나요? dius 예. 반지름 맞죠. 반지름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 도형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크기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약에 100으로 하게 되면 100 픽셀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100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요거를 50으로 하면 50 픽셀의 크기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다른 그 속성은 뭐냐면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1로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스케일을 만약에 2로 하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0.5로 하게 되면 이 50이라고 하는 저 반지름의 반의 크기를 갖게 돼요. 즉, 스케일이라는, radiu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스케일은 이 radius를 통해서 지정된 그 크기에 대한 비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일은 주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어떤 위치를 지정할 때는 자, left라고 하는 offset을 0으로 하고 top을 0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탁 가게 됩니다. 즉, 도형의 중심이 이 화면 전체의 여기 시작점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50%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전체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offset이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값이 또 있어요. x는 현재 이 도형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x를 만약에 200으로 하게 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200px만큼 x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100px만큼 움직이는 것이 바로 x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y는 뭔지 아시겠죠? y는 y축으로 상대적으로 하는 건데 y가 마이너스면 위로 올라가고 플러스면 밑으로 내려온다 라는 것이 수학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컬러 이런 것이 아니라 fill이라는 걸 씁니다. 자, fill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다는 뜻이죠. 뭘로 채우냐? 여러분 빨간색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red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되고요. black이라고 하시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fill은 채우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뭘 쓰냐면 stroke를 씁니다. 그리고 stroke에는 color, 예를 들면 red, tomato 라고 하면 tomato color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하고 싶으면 stroke width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30 정도로 하게 되면 30px만큼의 두께를 갖고 있는 테두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제이에스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대충 살펴봤고요.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이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이 도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도형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